제주도 음식점에서 200개의 식당 중에 뽑은 식당 하나인데 제주 Food and Wine festival에서 200개의 식당 중에 뽑은 식당 하나인데 기대하면서 왔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네요 아 네 여기도 제이포인트 쓸 수 있나봐요 제주 Food&Wine 페스티벌 참여하는 식당들은 위스퍼라는 어플을 다운받고 제이포인트로 결제하면 10% 추가 적립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서 적립해 볼게요 그럼 제가 10만원 결제했는데 이제 11만원이네요 네 플러스 10% 추가됐네요 그럼 이 제이포인트로 한번 결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드리면 네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향 너무 좋은데요? 무슨 커피예요?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러시아 네 오 오 오 오 아 이 와인 소개해드리고자 하면 올해 제주 후든 와인 페스티벌의 공식 와인이거든요. 도우라고 하고 가브르네 소비뇬이에요. 아로마가 풍부하고 우아한 깊이가 있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. 안주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맛있습니다. 1주봉 모양처럼 생긴 거는 1주봉 스토아이라는 메뉴이고요. 저쪽도 1주봉 보이죠? 딱 보면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제주 후든 와인 페스티벌에서 나만의 NFT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여기 12애너몰스 써있고 클릭하면은 럭인하고 네 생월일 다 입력하면은 사주도 나오고 NFT 선물도 받네요. 네 그래서 다 입력해서 저만의 NFT 나왔네요. 저만의 사주 있고 예쁜 NFT 카드로 나오고 여기 클릭하면은 제 사주 다 있네요. 궁금하네요. 우리 제이포인트 정말 너무 편리하네요. 네 완료됐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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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